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돈의 흐름을 읽는 눈, 돈의 역사는 대풀이 된다. 부자의 첫 번째 원칙, 돈을 공부하라.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가 알려주는 현실 경제서, 홍춘욱 지음 포르체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푸를로그, 제로금리 시대, 투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챕터 1. 돈 벌고 싶다면 돈 공부가 먼저다. 챕터 2. 투자의 시대, 돈 좀 굴려봅시다. 챕터 3. 한국 주식 살까 말까. 챕터 4. 불황의 시대, 최선의 생존 해법. 챕터 5. 경제 위기를 미리 할 수 있는 신호. 챕터 6.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매수 타이밍. 챕터 7. 모멘텀 투자와 가치 투자. 나의 선택은? 챕터 8. 홍쌤의 재테크 분투기.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푸를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를로그, 제로금리 시대, 투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왔다.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본시장의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간된 자본시장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거래 대금이 무려 8,64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1년 국내 총생산, 다시 말해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친 것의 4배 이상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주식매매를 한 계좌의 숫자도 1년 만에 612만 개가 증가해 4,700,000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증시에 새로 참여한 투자자들의 성과를 분석했더니 평균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20년 3월 말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5.8%의 수익이 났지만 매매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했더니 마이너스 1.2%의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가 30% 가까이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매우 놀라운 결과라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투자를 새로 시작하면서 자신의 투자 원칙을 확립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지나치게 매매가 잦은 탓도 있을 것입니다. 강시장에서는 일단 진득하게 길목을 지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상승탄력이 강한 주도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매매를 자주 하다 보면 이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이 2020년에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정보통신 거품이 한창이던 때에도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시중자금이 유입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변영훈 교수가 2000년대 초반 주식시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 회전율이 높은 그룹일수록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매매가 많았던 사람들의 성과는 연관 마이너스 15.36%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보면 돈의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투자 붐을 일으킨 요인은 다르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투자 패턴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투자 성과를 높이고 나아가 저금리 환경에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자율이 낮아진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경기는 왜 끊임없이 순환하는지, 한국 주식시장이 이토록 격렬한 등락을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면 투자에 대한 인내심도 길러지고 나아가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방법도 채득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전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여기서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환율 스위칭 투자 전략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달러 자산에 투자하다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자산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환차액을 실현해 저가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를 행동에 옮기는 데에는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환율에 대한 기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가 저가 매수의 타이밍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이 책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금리가 고착화하는 이 시대에 성공적인 투자와 자산 형상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돈 공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이 자율이 낮아질 때는 왜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는지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2장에서는 2030 세대를 위한 투자 플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종잣돈을 모으기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돈을 모으고 또 불릴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여 투자 전략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자세히 다루었기에 불이니, 즉 이제 막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진 부동산 초보자들이라면 2장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3장은 한국 주식시장이 왜 격렬한 변동성을 기록하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020년 3월의 주가 폭락과 그 이후의 급등이 어떻게 출연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4장은 한국 증시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더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장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방송 매체에 출연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하며 근래 더욱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터널에 들어선 것은 아니냐는 비관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관론에 빠져들면 수익을 낼 기회를 맞이하더라도 아예 시도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가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 기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4장에서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국의 경제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가 꼭 자산시장에 불황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으니 투자를 설계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에서는 어떨 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6장은 주식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7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학파, 즉 모멘텀 학파와 내재가치 학파의 투자 철학을 다루었습니다. 나는 어떤 투자 유형이 적합한가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두 학파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비판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8장에서는 지난 28년 동안에 제 투자 경험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무작정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입은 20대, 결혼 후 주택 구입에 성공한 30대의 경험담과 FIRE, 즉 경제적 자유를 얻고 조기 은퇴를 마음먹을 수 있게 해준 40대의 투자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저의 실패담과 성공담이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이진 않지만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정보를 각장의 마지막 부분에 머니토크라는 구성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즉 본문에서는 최대한 사례 위주로 상세하게 설명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이나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들은 머니토크의 표나 그래프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수록했습니다. 이런 정보가 독자 여러분의 투자 행동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투자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원고를 읽고 꼼꼼하게 평해준 사랑하는 아내 주연과 집안의 밝은 긍정에너지를 주는 막내 우진 그리고 툴툴거리면서도 책의 방향성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준 큰아들 채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누구보다 아들 잘되기를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허심탐해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두 여동생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홍춘우 챕터 1. 돈 벌고 싶다면 돈 공부가 먼저다 가만히 있다가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 지난 2020년에 가장 많이 회자가 된 유행어는 무엇일까요? 여러 유행어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 벼락거지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벼락거지란 별다른 행동 없이 예전처럼 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가난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은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는 현상을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회에서 자산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투자 물결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박탈감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한 증권업계 선배의 집들이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2000년대 중반 서울 강남에 막 입주한 선배 집의 규모는 그야말로 의리의리했습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화장실에 갔다가 주방을 못 찾을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증권업계에 몸담으면서 부자들을 많이 봐왔지만 그 선배처럼 부유한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당시 선배의 집들이는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나도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물론 처음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선배의 집의 시세를 알고 난 후 절망적인 기분도 들었습니다. 제가 오를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장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벼락거지 현상이 왜 최근에 갑자기 떠오른 것일까요? 몇몇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초저금리 현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봄 한국은행이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유행을 맞닥뜨리며 정책금리를 0.5%까지 내린 이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도 모두 1%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가령 1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과거 1995년에는 시중금리가 무려 13% 내외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목돈이 생기면 누구나 은행 예금에 넣어두라고 권했습니다. 이때 1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아파트 주인은 연간 약 1억 3천만 원의 이자 소득을 포기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1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혹은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를 매입했는데 썼다면 그는 매년 1억 3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예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입의 기회를 포기한 대신에 그는 10억 원의 집을 소유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자율이 높았던 1990년대 중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매우 높은 기회비용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떨어질 때는 반대 현상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약 15억에서 1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당시 시중금리가 25%까지 상승하자 10억 원 선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매로 처분하는 사람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아파트를 보유하기보다 차라리 은행의 예금에 고금리 혜택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의 매도 물량은 늘어나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으니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 흐름은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시장 이자율의 하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5년의 13%이던 시중금리는 현재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정책금리인 0.5% 수준의 이자를 주는 예금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1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보유하는데 따르는 연간 기회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다시 계산해봐도 믿기 어려울 만큼 낮은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아파트를 보유하는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하락해 주택구입의 매력이 높아졌습니다. 요즘 서울 외곽지방 방 2개짜리 빌라의 월세가 대략 100에서 120만 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는데 따르는 연간 기회비용이 훨씬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직장생활을 그만두면 건물주로서의 삶을 설계하겠다는 생각으로 2016년에서 2018년에 인천과 경기도 지역에 빌라를 열심히 보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방 2개짜리 빌라의 월세는 대략 50에서 80만 원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중금리가 내려갈 때 기존 월세나 반전세를 살던 사람은 여력이 된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물론 주택 매수가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즉, 금리가 상승할 때는 주택구입의 기회비용이 상승하며 매수세가 약해지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할 때는 주택 매수세가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주식투자에 뛰어들었나? 앞에서는 주택시장 위주로 이야기했는데 금리가 갑작스럽게 떨어졌을 때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예금에 돈을 넣어두던 사람입니다. 55세 세대주 A씨의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씨는 자기 명의의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퇴직금 등으로 모은 5억 원의 예금으로 노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가게의 평균 순 자산이 3억 6천만 원 내외라고 볼 때 5억 원의 예금은 매우 큰 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돈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수령하는 이자가 약 25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5억 원의 예금을 가진 사람의 연간 이자 수입은 약 6,500만 원에 달했고 2008년에도 약 3,500만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A씨는 갑작스럽게 가난해진 셈입니다. 요즘 30평형 아파트 관리비가 5월 30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A씨야말로 벼락거지가 어떤 의미인지 크게 체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A씨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A씨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1년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 월 182만 2,480원인데 A씨처럼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쇼크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데다 2030 세대도 취업난에 시달리다 보니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 A씨가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결국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힘든 일자리에 도전해야 하는데 적성에 맞지 않은 힘든 일을 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돈 버는 것보다 병원비가 훨씬 더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투자에 나서는 일일 것입니다.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투자 대상은 결국 주식과 부동산이 될 텐데 부동산은 초기 투자금이 클 뿐만 아니라 A씨처럼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상당히 큰 세금을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선택은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위험한 투자 대상인 반면에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주식 투자 말고 타가구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은퇴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두 가지의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들의 월세지금 능력에 대한 위험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0%대의 초저금리 환경에서는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것보다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저금리 상황에도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모아둔 돈이 적거나 혹은 미래의 소득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에 놓인 사람들은 월세를 내기도 힘겨운 때가 종종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가상각 위험입니다. 감가상각의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동차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컨대 소나타 자동차를 3천만 원에 샀더라도 1년이 지난 후 중고차 시장에서 팔려고 내놓으면 약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또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소나타의 가치가 1년 만에 500만 원이 하락한 것처럼 물건이 낡아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유의할 점은 감가상각은 일률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나타처럼 베스트셀러 자동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좋으니 감가상각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지만 반대로 보증기간이 끝난 수입차는 수리비 부담 때문에 감가상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다가구 주택은 무상 보증기간이 끝난 수입 자동차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의 감가상각 속도가 아파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대략 50년에 걸쳐 천천히 날가간다면 다가구 주택은 상대적으로 빨리 낡으니 재건축 비용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물론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1986년부터 KB 부동산이 집계한 단독주택의 가격지수 흐름을 살펴보면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단독주택의 1986년 이후 2020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률은 2.9%에 불과한 반면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상승률은 6.5%에 이릅니다. 그럼 아파트보다 다가구 주택이 왜 더 빨리 늙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사는 사람과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은 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인테리어도 신경 쓰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더 잘 봅니다. 어차피 오랫동안 살 집인데 조금 더 신경 쓰고 훗날 다른 사람에게 팔 때를 대비해서 투자해 두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수백 또는 수천 가구가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조금만 돈을 모아도 큰 돈이 되고 이 돈을 이용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혼자 모든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A씨처럼 나이 든 집주인이 대부분이다 보니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같은 초저금리 환경에서 A씨와 같은 은퇴자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목돈을 모으려는 젊은 세대 모두 주식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투자하지 않고는 자산을 지키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 그 멀고도 험한 길 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불안정한 투자를 하지 않고도 예금 이자 소득만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규모의 돈을 가진 가계는 전체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설문조사한 것을 집계한 것입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가계동향조사는 1년에 4번 실시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가계동향을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는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기 위해 가계의 소비내역을 중점적으로 묻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 가정이 벌어들인 소득 중 얼마나 소비하고 또 소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가계동향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가계의 자산이 어느 정도이고 각 가계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2만 표본가원 가운데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전체의 15.2%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왜 직장인들이 연봉 1억 원을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므로 다른 부분도 봐야 합니다. 즉 순자산 분포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세대주 B씨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3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다면 B씨의 순자산은 7억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순자산 분포는 생각보다 더 불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순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가계는 7.2%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가계의 순자산에서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 가구 자산 분포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76%에 이르고 60세 이상 가구의 부동산 보유 비중은 82%에 이릅니다. 잘 사냐 못 사냐의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가구의 경우 부동산 비중이 76%에 이르며 소득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비중이 78.4%입니다. 순자산이 10억 원 있다고 가정해봐야 부동산을 제한 순수한 금융자산은 약 2억 원에 불과한 셈입니다. 결국 예금 이자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으려면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0.1%는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때 한국의 순자산 0.1% 계층이 얼마나 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자들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많은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금 통계 같은 다른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금 중에서 상속세가 재산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상속세 통계를 이용해서 0.1%의 순자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현재 이자율이 0.5%이므로 연간 2,500만 원의 이자 소득을 받으려면 50억 원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연간 2,500만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60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약 2,7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보유자산의 점진적인 처분까지 더해지면 평균적인 60세 이상 가구보다 부유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50억 원 이상을 상속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014년 상속세 기준으로 보면 303명에 해당됩니다. 그에 사망한 사람이 26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0.1%만이 자녀들에게 5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물려준 셈입니다. 따라서 0.1%의 부자가 아닌 사람은 조저금리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투자의 길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개인 기준으로 파악한 자산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 기준으로 살펴보면 0.1%보다는 더 많은 가정이 이자를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추정됩니다. 그렇더라도 그 수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 상위 1%계층은 얼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몇 억이 있어야 한국 상위 1%가 될까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몇 가지 맹점이 있다 보니 정확한 자산분포, 특히 부유층의 자산소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세금 납부, 상속세, 그리고 연금 통계를 활용합니다.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주 기준 상위 10% 커트라인 순 자산은 8억 8천만 원이며 상위 5%는 13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을 반영해 추계한 것이니 참고자료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위 1% 가구주가 되려면 최소 30억 9천만 원 상위 0.5%가 되려면 43억 9천만 원 그리고 상위 0.1%가 되려면 158억 1천만 원이 있어야 한답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를 빚없이 갖고 있다면 적어도 상위 10%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10%조차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자신하지 못하는 저금리 상황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최근 조기 은퇴를 꿈꾸는 2030세대를 다룬 기사에 따르면 이른바 파이어족은 18억 정도의 돈을 모은 후에 회사를 퇴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덧붙인다면 이 정도의 자금으로 은퇴한 후에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